아침에 일어났는데 이렇게 되어있어요. 무슨 산짐승이 왔었나? 지금 너무 놀랬어. 여기 직원한테 얘기를 했는데 산짐승이 아니라 옆집에 개 같다고 그러네요. 아무튼 아침에 일어나서 좀 놀랬어요. 오늘은 왜 이렇게 얌전해? 눈은 왜 이렇게 개슴치레 떠? 역시 너가 와주는구나. 고마워. 너도 와봐. 빠이에서도 시간이 정말 잘 가네요. 저 오늘 숙소 옮겨요. 그래서 마지막 산책하러 나왔고요. 빠이 온 지 3일이나 됐는데 저 뭐 한 게 없네요. 날씨도 계속 안 좋았고 또 제가 게을러져서. 아 그리고 빠이는 스쿠터나 차가 없으면 명소들 다니기가 어렵더라고요. 물론 방법을 찾으면 다닐 수는 있겠지만 저는 그것도 귀찮아서 그냥 노는 거 포기. 암튼 그런 저에게 이 숙소는 아주 딱이었던 것 같아요. 단 번화가에서 떨어져 있어서 식당이나 편의점 가는 게 불편했던 것 빼고는요. 애니웨이. 만약 저처럼 편하게 쉴 목적으로 한적한 곳에 숙소 잡으시게 되면 한 번 잠고 쉴 때 편의점이나 슈퍼마켓에서 먹거리를 많이 사다 놓으세요. 쟁여놓으세요. 쉬면 더 입이 심심하거든요. 그렇게만 하면 빠이는 쉬기에 아주 아주 좋은 곳 같아요. 이제 곧 여기를 떠나요. 너무 아쉬워. 빠이 있는 동안 이 정원 때문에 좋았어요. 다른 거는 별로 지금까지는 기억에 남는 게 없는데 빠이 하면 저는 이곳이 생각날 것 같아요. 정말 예쁘거든요. 정원이. 아침마다 여기 와서 산책하는 게 빠이에서의 제 낙이었는데 이제 그 낙도 끝났어. 하지만 여러분 저는 오늘 정말 좋은 데 갑니다. 아마 기대해 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. 와 진짜 이쁘죠. 어떻게 지금 고민 중이야. 빠이에 더 있을지 말지. 엄청 멋있는 닭도 있었네. 처음 보는 닭이에요. 특이하게 생겼어. 다리가 무슨 장화시는 것 같아. 너는 종이 무슨 종이냐. 대답해 주지 않겠지만. 웬일이야. 너네 셋 다 모이고. 나 이제 가. 잘 지내. 알았지? 어머 패커 봐주셨어요. 드디어 갑니다. 이거 너무 재밌다. 이게 뭐라고 이렇게 재밌지? 이래서 좋은 호텔에 모은 건가. 지금 가는 호텔이 좋은 호텔이거든요. 그래서 지금 엄청 기대. 기대만빵. 그리고 탈렘. 가즈아카나. 내가 다 모은 거ала. 字幕이 안 좋아졌어요. 아저씨가 안 좋아졌어요.